자막짱 뭐하는거야? 43억이 날아가는구나 괜찮아요 와우 멋있지? 와우 잘할거야 주인이 카메라를 찍혀봐 보는거랑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진짜 잘한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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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봤는데 이렇게 뭐하는거야 로봇 와우 어떻게하는거 알겠다 ㅎㅎ 아 네 와우 오 올라온다 오 오 오 아, 속초로서 쪽에서 어? 아카트 우신이 이제 재미없어 까까 질렸어 우신이 이제 재미없어 까까 근데 지금 아침될 아 속초로서 저기 그녀는 쫙쩍 가시는 거 안 볼 것 같은데. 요소만 보셨다 해치게도 이번에 뉴스 스포시로 한 건가 아니 아니 밑에 많이 없어. 밑에 떨뜨리는 게 없어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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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짧다 이제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